안녕? 오늘 지금 가슴 운동을 하러 갔어요. 뛰는 여자는 되게 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덤델패스 가만 있었는데 덤델패스 가만 있었어요. 운동을 하러 갔어요. 운동은 힘든 거야. 가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덤델패스 보이시나요? 덤델패스 보이시나요? 저기 너무 누굴 쪽으로 뛰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대놓고 뛰시는 거 아니에요? 안 덥죠? 응. 개굴 개굴 개굴이 여기 개구리 맨날 울어. 노래를 한다. 왜 울어 개구리? 어? 가로등 불빛처럼 가로등 불빛처럼 가로등 불빛처럼 가로등 불빛처럼 가로등 불빛처럼 가로등 불빛처럼 스트레이키즈 창빈의 스트리라이트라는 노래 알아요? 누구한테 불러오는 거예요? 누나한테. 아... 아... 알긴 알아요. 알아요? 불러봐요. 한국 시절도 몰라요? 방금 불렀잖아요 제가. 내가 방금 불러... 어? 아... 유스테이가 내가 젖이 입은 모습을 좋아해. 그래서 젖이 입고 그거 바람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젖이 같이 보일걸? 어? 이걸로 보면 젖이 같이 보일걸. 누나. 동생이 입고 있으면서 입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카메라 찍고 있잖아요. 어때? 어때? 스테이크 좋아할 것 같아? 저 집은 대끼 좋아할 것 같아? 저 집은 대끼 좋아할 것 같아? 야 왜 그림자도 조금만 했냐? 어떻게 하면 거지? 그림자가? 어떻게 하면 거지? 그림자가? 어떻게 하면 돼? 넌 그냥 너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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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간화에서 스테이와 스테이가 만났을 때 인사법을 알려줬거든? 응. 뭔지 알아?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 이거야. 소리꾼 안무 중에 소리꾼 이런 안무가 있거든? 스테이다. 어? 지나가다. 지나가다가 쓰리키즈 음악이 살짝 들려. 어? 스테이! 인사방법이 어때? 대박. 스테이 되게 쓰리키즈답지 않아? 대박. 반응에 좀 영혼 좀 이건 뭐야? 거위 있어? 뭐라는 거야? 소리! 아. 모르겠어. 나 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누구냐고. 돼지네. 소리가 딱 들어오니까 니 친구네. 내 친구라니. 니 친구지. 와. 개구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장난 아니네. 뭐야 진짜로? 나 아무도 가본적 없는데? 이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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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어? 캣 havep 있어. 여기 닝중닐이 있는 거 아니야? endy 어머니ott 빙튠닐이 소리랑 비슷한데? 와우! 김숭미자! 멀리 있네 멀리 어딨는지 모르겠네 방기를 띄는거야 뭐야? 엄마와! 여보! 뭐가 있어? 여보, 여보! 나만 보여? 어? 뭐가? 사람이 있지 않아? 사람이 있어 봐봐 와봐 없잖아 사실 봐봐 사람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말을 못하지 누워 나 놀랐어? 놀랐어? 아니 아 놀라준 척 한거야? 응 뭐야 국이 왜 켜지냐 아 린이 형 그리로 나갔구나 야 너무한거 아니냐 용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하고 이제 엄마 그래야지 너무하지 엄마도 너무했어 엄마도 날 훅인거잖아 꿈에 꿈에 내가 나왔다고 하면서 전화 꿈에 내가 나왔다고 해서 전화하고 예? 승민이 물어보면 될거야 김승민이 지금 게임을 다 망쳐놨다니까 난 그래 나 아무것도 아니야 쟤 때문에 다 헷갈려가지고 난 승민이 일단 물어봐야라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똑해 뭐해? 뭐해? 아쉽다 난 달라생겼어 뭐해? 웃어봐 나 달라생겼어 나 달라생겼어? 박상라인거 같아 원래 옛날에 보드기 없었던거 알지? 아 웃다보니까 보드기가 생기더라 웃다보니까 보드기가 생기더라 아 못생겼어 아 뭐야? 뭐해? 빨리 얘기해 주지 빨리 얘기해 주지 왜 이렇게 매내고 나가는거? 왜요? 아직 매내고 나가는거 싫어요? 머리 동네 좀 해봐 머리 동네 좀 해봐 됐어? 오오오 지금 괜찮다 지금 괜찮아? 어 아 괜찮아? 아줌마해? 뭐했어 맛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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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겠지 맛있겠지 kr3 맛있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